포즈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버츠레인젤 엔젤 포즈로 정면과 왼쪽 오른쪽 손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정면을 해보시고요. 자 엔젤 프레임 포즈로 왼쪽 정면을 잡아주겠습니다. 자 머리부터 한번 해보실게요. 정면은 좀 더 멀리 넘어가야 돼요. 정면은 좀 더 멀리 넘어가야 돼요. 정면은 좀 더 멀리 넘어가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정면은 또 안무가 또 예쁘잖아요. 안무 포인트를 포즈한 것 같아. 너무 높은 편입니까? 너무 뻔치셨죠? 자 손메이컘 먼저. 자 지금은 정면을 연결한 부분을 한번 포즈를 자연스럽게 교수단에서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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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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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